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디 짧은 단편 5편을 준비했는데요. 이 작가님의 표현이 이러셨어요. 작가님의 생활을 중심으로 썼지만 숙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부한 느낌이고 에세이라 하기엔 독자를 향한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냥 살아오면서 겪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듯 편하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40년 교직생활, 워킹맘, 아내, 그리고 딸로 살아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잔잔하게 담아본 장현숙님의 작품들입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잠기 밝은 S가 잠을 깼지만 건넌방에 있는 전화를 받으려고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여간 성가시지 않았다.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전화도 안 받냐? 골목 전신주에 달린 가로등에서 어숨풀에 비치는 불빛으로 벽시계를 보니 두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우, 뭐야. 지금 일어나면 밤을 꼬박 새울 텐데... 그래도 전화기는 계속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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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섯 번 이내로 전화가 끊긴다. 아니면 그가 받든지... S는 내일 새벽 출근을 생각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스를 걸었다. 여보세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아싸 S는 바통터치라도 한 양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을 미안해하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잠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남편은 목소리 미남 소리를 듣기에 충분할 만큼 음성 하나는 명품이다. 아, 어쨌든 다행이다. S는 양쪽에 누워 새근새근 자는 두 아이의 이부자리를 한 번 더 챙겨주고 겨우 잠이 들었다. S는 애쓰네가 이 집에 산 것은 지난 봄부터다.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의 전세금을 털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내고 집을 줄여서 이사했다. 방과 방 사이에 좁은 부엌이 있고 화장실은 대문간에 붙어있는 골목 안 끝집이다. 길쭉하게 생긴 집터에 주인이 사는 안체를 반듯하게 짓느라 S가 사는 바깥에는 집꼬리 마리안이다. 방이 두 개라고는 하지만 방 하나에 열자짜리 농 하나 놓으니 남편 혼자 겨우 발 뻗고 누울 정도다. 남자 어른 뻗은 팔만큼의 부엌을 건너 또 다른 방 하나. S가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누우면 가까스로 잘만하다. 그래, 1년만 참자. 33평 아파트, 그 찬란한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뭐야? 어젯밤 전화로 잠을 설쳐 피곤한 일과 보낸 것도 억울한데 또 전화라니. 여보세요? 오늘은 다행히 전화기가 세 번째 울릴 때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아, 아닙니다. 간혹 그런 소릴 듣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아마 상대방이 성우냐고 가수냐고 남편의 목소리를 칭찬하나 보다. 또 2시? 같은 시간이라니? S는 직감했다. 어제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임을. 그렇지만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예,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전화 끊겠습니다. S는 피식 웃었다. 놀고 있네. 그 후로 밤 2시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따르릉 한 번이 채 울리기도 전에 남편은 전화를 받았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좋아. 다섯 번까지다. 잘 놀아보시지. 남편은 서른 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중매 결혼한 것을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늘 투덜거렸다. 그런 남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인데, 그 흔한 질투 따위로 왈가알부할 소냐. S가 생각해도 저 헌칠한 키에 빠지지 않는 외모. 거기다가 우연히 전화를 건 여자가 전화 데이트를 신청할 만큼의 성호 뺨치는 음성인데 왜 연애를 못했을까? 궁금하다. 그렇게 나흘이 흘렀다. 이젠 S도 2시면 자동으로 잠을 깬다. 은근히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면서까지.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잽싸게 소화기를 들었는지 더는 전화벨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신 여느 밤과는 달리 조심하지 않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전화국 다니는 친구를 통해 그 번호 알아내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딸깍 소화기 놓는 소리가 나더니 별 희한한 여자네. 에휴, 괜히 며칠 밤잠만 설쳤잖아. 남편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S의 방까지 흘러들었다. S는 어둠 속에서 씩 웃었다. 그래, 나니까 그래도 재미없는 너랑 살아주는 거야. 며칠 후 S가 말했다. 아, 이제 무슨 맛으로 살지? 도청하는 재미도 없고. 당신, 알았어? 남편이 화들짝 놀랐다. 너무 시시해. 영화 접속 찍는 것도 아니고 각본에 오프라인 씬은 없나 봐? 술집 여자인 것 같아. 만나자는데 덜컹 겁이 나더라고. 두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결을 확인하고 S는 살며시 남편 방으로 건너갔다. 종이컵 손끝이 아리도록 추운 날이었다. 바람이 불면 햇볕이라도 내리쬐면 좋으련만 구름은 온통 하늘을 뒤덮고 햇살 한 줄기 허용하지 않았다. 벼르고 별로서 나를 잡은 침묵 배구대회 실인 손으로 넘겨야 하는 배구공은 득점의 염원보다 지더라도 빨리 경기를 끝내고픈 패자의 절규였다. 본교와 분교는 학기별로 교직원 침묵 배구대회를 했다. 봄에는 분교에서, 가을에는 본교에서 통학거리로 나뉘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S학교의 분교는 특이했다. 한세님들로만 이루어진 마을 속에 자리를 잡은 분교는 정교생 16명의 소규모 학교다. 물론 학부모도 학생도 모두 한세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한세트 경기가 끝나고 그야말로 침묵을 도모할 시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보글보글 끓여낸 어묵 냄비가 책상으로 만든 임시 탁자 위에 얹혔다. 추운 날씨 탓인지 모두 삥 둘러서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굳었던 손이 풀리고 움츠렸던 어깨가 서서히 펴졌다. 날씨 탓에 천덕꾸러기가 된 비싼 회 안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묵국은 인기 절정이다. 그런데 이 성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도 시퍼런 얼굴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은 분교 선수인 학부모들이었다. 아, 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나는 학교에서 한 블럭 거리에 있는 마트로 달려가서 종이컵을 한 줄 사왔다. 종이컵에 어묵 하나와 국물을 부어 그들에게 건넸다. 그제야 그들도 따스한 만찬의 일원이 되어 손을 풀고 몸을 녹였다. 그들의 위생 개념은 철저하다. 공동으로 먹는 그릇엔 자신의 숟가락을 절대로 넣지 않는다. 따끈따끈한 어묵 덕분인지 배구 경기는 훈훈하게 끝났다. 2차는 분교 학부모들이 노래방을 쏘겠단다. 평소 외출이 잦지 않은 그들은 아마 1년 중 가장 큰 나들이일 것이다. 50명 동시 입장이 가능하다는 초대형 노래방은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고 찾아낸 게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남을 배려한다. 노래가 있고 술이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선생님들은 혀가 꼬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 다만 그 시간을 감사해하며 즐긴다. 배구 경기 때 스파이크를 잘 때리던 학부모가 맥주를 따르며 권했다. 맥주를 주문할 때 함께 요구한 종이컵으로. 원래 술을 못한다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 아예 화장실을 빌미삼아 밖에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분의 찌부러진 눈두덩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일 것이다. 어묵국 종이컵에 유난히 고마워하던 학부모 회장이 내게로 다가왔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진 오른손으로는 맥주병을 잡고 왼손으로 종이컵을 내게 내밀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그러나 종이컵을 받았다. 그가 따라주는 맥주와 함께.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분의 환희에 찬 얼굴을. 설령 안면 근육이 약간 부자유스러울 망정 세상 어느 멋진 배우가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나중에 그가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 잔을 받아준 유일한 여선생님입니다. 라고. 사실 난 그때 종이컵만 받았을 뿐 맥주는 뒤돌아서서 몰래 휴지통에 버렸는데. 12월 인사철이 되었다. 아직 1년의 근무 기간이 남았지만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느닷없이 교장실에서 호출이다. 본교에서 손님이 오셨단다. 두 아이의 학부모자 교회 전도사님이시다. 선생님 내년에 우리 본교에 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는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는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한센병이란 게 쉬운 건 아니죠. 저도 처음에 많이 움츠렸는데 막상 함께 지내보니 괜찮습니다. 그는 환자도 아니면서 환자도 아니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마을에서 산단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교직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해 선생님과 전도사님은 16명의 아이를 승용차에 나눠 태우고 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다. 그건 그곳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그러나 그들은 해줄 수 없는 선물이다. 교육과정에 맞지 않은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교과 수업은 오전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영화 보기, 책 읽기, 야구, 축구, 제기차기 등 전교생이 어우러져 함께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단연코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활동이었다. 어쩌다 젊은 학부형이 학교에 오기라도 하면 그도 어김없이 축구선수가 되어 함께 뛰었다. 점심시간이면 두 남선생님이 가져온 반찬에 나는 전기밥솥의 밥만 해서 둘러앉는다. 간혹 삶은 계란과 소주병을 들고 와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소주 한 잔에 녹여내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구부러지는 손가락 매일 보던 거울에서 어느 순간 일걸어지는 안면 근육을 발견했을 때의 참담함 그들의 투병기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성실하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1년을 같이 했을 뿐인데 내게 엄청난 행운이 쏟아졌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대단한 교육애로 비쳤나보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4개국 현지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말이다. 분교에서의 교직 경험이 안으로 채워야 할 가치를 불어넣어 주었다면 그해 내 생에 최초의 해외여행은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확 뜨이게 해주었다. 미안해. 고마워. 어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일이었다. 난 널 믿어.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란다. 믿는다는 것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어야 한다. 이거야말로 억지이고 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3년 내내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하며 무언의 주문을 해댔으니 참으로 어설픈 양밥을 한 셈이다. 부모는 아이에 대해 행복한 속임을 자초한다.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가면 영재인 줄 한다. 피아노를 잘 치면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될 줄로 알고 글짓기 대회에서 상의라도 받아오면 소설 한 권 정도는 쓸 줄로 한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워킹맘으로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맡아주신 덕분이었다. 그날도 친정에서 저녁밥까지 챙겨 먹고 여유를 부리며 집으로 향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긴 골목에 양손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다. 아들은 유치원 이야기를 하고 꼬맹이 딸은 텔레비전에서 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 뭐야? 이 미심쩍고 불쾌한 감각은 아, 엄마 똥 밟았어! 내 한 발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두 아이는 까르르까르르 웃었다. 불편한 걸음새로 겨우 집에 와서 수도가에서 신발을 싣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 와서 쪼그려 앉았다. 엄마, 그거 개똥이라서 괜찮아. 골목에 간간이 말라붙은 개똥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의미를 담고서 아들이 말했다. 그래, 인분보단 개똥이 좀 더 위로가 되지. 그런데 왜 개똥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똥을 놓으면 가운데 놓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휴지도 없었어. 사람 똥이면 유난한 내가 밟았을걸?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영특한 녀석인데 그깟 서울대 못 가랴. 지독한 누나, 언니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아들, 딸을 셋이나 내 뜻대로 했는데 내 아들 하나쯤이야. 동생들이 입학할 때마다 에스테 배지를 거두와서 아들 책상 위에 전리뿜처럼 나열했다.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하지만 개뿔. 그건 나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언의 협박인 거지. 보부도 당당하게 전역을 하고 복각한 아들이 독립하겠단다. 우리 집에서 아들이 다니는 K대까지는 버스 노선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오케이. 다만 매일 전화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용돈을 끊을 거야. 또다시 내 주문이 발동되었다. 이번엔 양밥이 아닌 나만의 제조법인 조약으로. 연사흘 전화를 하지 않아서 한 달치 용돈을 날려보낸 후 그 주문은 제대로 먹혀들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하니 특효약이 된 셈이다. 어머니, 이제 퇴근합니다.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 요즘은 이 간단한 안부 전화가 어떤 선물보다 귀하다. 지난번 서울에 집들이 갔을 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예전에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 외삼촌처럼 된다고 말해주지 않고 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땡땡삼촌처럼 된다고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잘못된 양밥을 썼구나. 부정적인 길을 풀어놓고는 긍정의 결과를 요구했다니. 더구나 자극을 주겠다며 에스테 뺐지 금속 조각 몇 개 던져놓고는 알맹이 없는 잔소리만 늘어놓았구나. 아들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쑥대밭 한때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까도녀, 차도녀, 까칠한 도시여자, 차가운 도시여자를 줄여서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삭도녀쯤이려나. 삭막한 도시여자로 말이다. 그렇다. 나는 삭막하다. 자랄 때 부모님이 가난하여 셋집을 전전했으니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어 꽃 한 송이 채소 한 폭이 재배한 적이 없었다. 결혼하여 마련한 첫 집이 아파트였고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삭막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내게 형제들의 지원금도 한 몫으로 하여 전원주택의 주인이 될 기회가 온 것이다. 워킹맘 한답시고 나몰라라 했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조그만 집을 지어드렸다. 천성이 부지런한 두 분이 그 집에 들인 정성과 애정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갤러리 속에 적잖이 남아있을 것이다. 잔디 깔고 꽃 심어 예쁘게 꾸미고 채소 한의 텃밭만 하고 싶었는데 앞쪽 예쁜 꽃밭과는 달리 건물 뒤 빈터는 엄마의 터전이 되어버렸다. 쑥 마니아인 엄마는 봄이면 쑥을 캐서 우리 친남매가 먹을 쑥떡을 해주셨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유일한 언쟁거리였지만 쑥 캐느라 무릎 아프고 다듬느라 허리 아프신데도 온 산야를 헤짚고 다니셨다. 말려도 말려도 쑥사랑인지 자식사랑인지 엄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말려도 말려도 상과들에서 캐어온 쑥을 뒷마당에 옮겨 심기 해버렸다. 두 분이 계실 땐 그나마 관리가 되었는데 그 예쁜 집은 이젠 온통 쑥대밭이다. 몇 년 전 엄마의 맛있는 해숙떡도 못 드시고 아버지께서 운명하셨고 94세 엄마는 올해부터 우리 집에 와 계신다.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이제야 제대로 효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삼시세끼 식사 대접해 드리고 빨랫감, 이부자리까지 혼신을 다했다. 엄마가 걸레를 들면 엄마, 청소는 내가 청소기로 해요. 엄마가 양말이라도 빨면 엄마, 빨래는 내가 세탁기로 돌려요. 엄마가 밖을 기웃거리면 코로나도 극성이고 바깥바람도 찬데 집 안에만 계세요? 아파트 번호키도 아예 알려드리지 않았다. 두 달 남짓 지나자 엄마의 걸음걸이가 비척대고 얼굴은 더 노세해졌다. 야야, 나도 일 좀 하자. 아, 엄마는 내 눈치를 보고 계셨구나. 그날부터 우린 가사 분담을 확실히 했다. 상차림은 내가, 설거지는 엄마가. 세탁기 돌리는 건 내가, 빨래 널고 계기는 엄마가. 화장실 청소는 내가, 베란다 청소는 엄마가. 햇살 좋은 날은 함께 천변을 걷는다. 손잡고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 보폭만큼 나는 내 보폭만큼 걷는다. 엄마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나는 세 바퀴 돌아온다. 엄마는 당신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누가 되는 걸 스스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게 자식일지라도. 94세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로 하여금 또 배운다. 어른을 모신다고 무조건 해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더구나 우리 생각으로 어른들의 활동 영역을 자꾸만 축소시켜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감과 심지어 건강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노인은 능력이 감수할 뿐이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삶의 의욕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노인도 그렇다. 우리 친남매 그 집에 모이면 풀부터 뽑고 볼 일이다. 그런 다음에야 바비큐도 맥주 한 잔도 허락된다. 그래도 엄마 저 쑥대밭은 철새는 날아가고 엄마 엄마 신발도 채 못 벗고 책가방을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딸아이가 나를 부른다.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라고 한번 부르면 갖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이다. 흥분된 어조로 엄마 엄마를 연속하여 부를 땐 깜짝 놀랄 일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정소기를 돌리려고 전선을 뽑다가 아이쪽을 돌아다 보았다. 뽀얀 얼굴에 유난히 큰 눈동자가 반짝거린다. 엄마 아침에 일어나는 걸 영어로 뭘 하는 줄 알아? 겟업이지. 저번에 호주 아저씨는 웨이크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학교서 영어 선생님은 겟업이라고 하던데? 한국영어와 호주 영어가 다른 거야? 혹시 우리 딸이 영어영재? 2년 전에 아빠 친구로부터 일주일 동안 들었던 웨이크업을 기억해두었다가 3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겟업과 웨이크업이 궁금해서 이리도 호들갑이다. 겟업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고 웨이크업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야. 우리말 일어나라는 깨워서 일어난다는 건데 우리 말이 최고야. 그렇지? 호주 아저씨 그는 결혼도 첫아이도 우리와 같은 해에 했고 지역은 다르지만 직업도 공무원으로 같이 시작한 남편의 절친이다. 생각이 깊고 올고진 성격에 그는 기계를 펼칠 수도 펼쳐서도 안 되는 암울한 사회를 등지고 30년간 살아온 이 땅을 떠나 1983년 호주로 이민을 갔다. 딸의 이름을 영어로도 한글로도 한문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리라고 짓고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간혹 국제우편으로 날아오는 그의 소식은 농장일 양털깎기 식당일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든 열심히 했단다. 이민생활 10년 만에 시드니 외곽지에 집도 마련하고 우리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당에서 요리사롭게 명성도 얻었단다. 그러나 밤이면 언제나 한자리에서 또렷하게 빛나는 북극성과는 달리 다른 별들과 섞여 매일매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흐릿한 남극성을 바라보면 자신의 신세 같아서 그는 늘 돌아갈 터를 그리워하는 철새였다. 급기야는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집 한 채 사고 번듯한 식당을 차려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겠노라고 결정했단다. 그러고는 역이민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2년 만에 귀국하여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 우리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집 청소를 해놓기도 하고 매일 저녁 해주는 맛있는 요리와 호주 생활 이야기는 우리에겐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6학년 아들과 갓 입학한 1학년 딸 우리 아이들과 영어로 놀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 호주로 어학연수 보내고 우리 부부도 여행 갈 수 있도록 그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가 욕심을 내어서일까 그의 한국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해마다 승승장구하고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했다. 낯설고 물선 이국당에서 그가 이뤄낸 그간의 노고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에 빠듯했다. 우리 딸에게 웨이크업을 가르쳐준 그는 이젠 그의 딸 해리에게 매일 밤 굿나잇을 하며 남극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고 있다. 오늘도 파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철새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토록 탐하는 이 대지는 한낱 도래지에 불과할 뿐인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새로 내게로 날아왔다가 이 헛헛한 도래지에서 개덮하여 본양으로 돌아간 딸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곳에서 텃새를 부리지는 않으려나. 네, 장현숙님의 철새는 날아가고 잔잔한 일상 속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낸 작품인데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멘 아멘